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춧가루 양념장 새주개는 키리 2만 5천원 낙지 이거 어떻게 가요? 낙지는... 낙지? 이런거... 11,000원 11,000원 한마리에요? 네 좋아요 문어는? 문어도 좋아요 문어는 어떻게 파세요? 요거는 지금 오늘 키리 2만 8천원 3만원까지 올랐다가 조금 내렸어요 좀 내린거에요? 저번에 2만 5천원 할 때도 있고 그때는 명절 주의회가 좀 비싸죠 조금 내린거에요 이 사람들이 다 해놓으니까 다 해놓잖아요 이게 맛주개는 어떻게 요거는 한 묶음에 8천원 드려요 얼마? 8천원 8천원? 네 근데 맛주개가 되게 비싸요 여기 자체가 원가가 천 얼마씩 들어와요 저기 8천원 팔아도 별거 없어요 그럼 1만원 정도 팔아야되는데 그렇구나 빨리 파는거에요 멍게 가지고 라면에다 넣어먹더라구요 이게 아무리 먹어도 맛있어요 아 그래요? 1만원이에요 1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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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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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를 잘 달아서 알아서 갈게요 오늘은 가지고 갈 게 아니라 내일 모레 들어갈 때 살려고 인낱만 보러 오세요 너무 좋아요 내일 모레 또 내일 모레 시계에 갈게요 아토스는 삼촌한테 우리 저기 저기 백영동 동물살 하잖아요 근데 지난 번에 오니까 가지가 없더라구요 장어 이거 어떻게 파시는 거예요? 15,000원 15,000원에? 네 민동어죠 지금은 민동어죠 쭈꾸미 어떻게 파시는 거예요? 비싸요 킬로에 38,000원 왜 이렇게 올랐어요? 아니요 큰 거opt 찹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고마워요 히히 싱싱하네 여기 거 소래보다 더 낯이 그렇죠 여기 물건이 다 좋아 양장으로 먹으면 괜찮아요 양장으로 먹으면 괜찮아 귀NAM 너무 맛있어 가운데 딱 내가 치우는 중이다 일어나면 먹어서 맛있어요 스탑 다 못쓰고